안녕 여러분 여러분 저희 트리플에서 많이 보고 싶으셨죠? 고마워요 방금 곡은 커플링.. 커플링곡 TV였습니다 여러분 그전에 저희 비비가 나오는 행사가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체 행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둘 셋 화이트 리플에서 자녀하세요 트리플에서 디저더리 비전입니다 저희 짧게 개인 인사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때요? 그러면 리더인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에서 리더.. 아.. 디저더리 비전 리더이죠? 악갱의 혜린입니다 안녕 안녕 고마워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말까요? 이렇게 말까요?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엑스 유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트리플에 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엑스 유연입니다 저희 막내 연지라고 합니다 오늘 재밌게 놀다 갈게요 오늘 재밌게 놀다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엑스 유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엑스 유연입니다 오늘 재밌게 놀다요 오늘 재밌게 놀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엑스 유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엑스 유연입니다 고맙고 재밌게 놀다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엑스 유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엑스 유연입니다 저희.. 추운 날씨에도 저희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갈게요 고마워요 즐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 엑스 유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 엑스 유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게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엑스의 랩상판드 콜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엑스 유연을 유연 17번 유연입니다 오늘 즐겁게 놀다 갑시다 네.. 트리플 엑스 유연입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그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저희가 신나는 춤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곡들도 더 신나고 재밌게 즐겨주셔야 돼요 네 가볼까요? Let's go! 자리 좀 잡을게요 여러분들께 방금 보여드린 곡들이 인민시블이라는 곡이랑 Atmosphere 네 그런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네 진짜요? 근데 네 진짜 너무 반응하셔서 티비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희의 다음 곡 소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곡은요 저희 와이징이라는 곡이 준비되었는데요 역시 참운데 반응이 진짜 뜨거워요 그래서 이 흐름을 깨지 않고 바로 가볼까 하는데 어때요? 그럼 가볼까요? 오 머리카락 괜찮나요 지금? 예뻐요 역시 예뻐요 나한테는 되게 반응 반응 맞아 알잖아 여러분 예쁘죠? 예뻐 너무 예뻐 예뻐 너무 예뻐 네 네 저희 반응 곡은 저희 첫 단체 곡이었던 라이징이었고요 벌써 저희 시간이 거의 끝나갈 테고 다들 여러분 아쉬우시죠? 사실 저희가 오늘 첫 비비로서 공연이다 보니까 사진을 남기고 싶은데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맞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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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포즈를 다 같이 정해볼까요? 네 뭘로 할까요? 뭘로 하면 좋아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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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로 여러분 다 해주셔야 돼요 하트 하트 여러분 얹어 봅시다 좋아요 저희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탈카 하나 둘 셋 탈카 끝 감사합니다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더 이제 뭐로 할까요 다른 포즈 비비 그 하트 방금 했잖아요 탈카 탈카 그러면 제가 들었는데 독수리가 여기 학교에 대표로 들었는데 맞죠? 그러면 독수리처럼 날라가면 가볼게요 괜찮아요? 귀엽게 해주세요 그럼 독수리 독수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거 맞아 좀 두끄러운데 괜찮은데 이게 맞죠? 맞죠? 귀여워 귀여워 앞으로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탈카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탈카 탈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 곡만 남겨드렸는데요 저도 아쉬워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이 만큼 마지막은 화려하고 멋있게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희의 비비 타이틀곡인 히터플로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요? 잘 모르시죠? 아마 모델목만 놀라실거에요 맞아요 진짜 놀라실거에요 차원이 다른 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을 하겠는데 저희 단체인사로 마무리부터 수고할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드림프레스 비조너리 비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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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멤버들 화이팅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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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무슨거 기다리는지 알아요 아홉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저희가 제가 활동 준비하면서 걸스네보다 이 비비 대형 버전을 못 잤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저 혹시 조금 더 가까이에서 돌아다니라도 소통한 건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노래를 괜찮나요? 시간이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 자리에서 하는 거 어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처음 외빵을 잘 지켜줘야 돼요 여기까지 잘 지켜주세요 여기까지에요 여기까지 근데 뒤에 잘 보여요? 뒤에 저기 맨 뒤에 이쪽부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죄송해요 피가 덜 가서 돌아가세요 죄송해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무서워 무서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도 뭐 안 와봐요? 괜찮아? 괜찮아? 집에 가서 따뜻한 차 아 많이 있었겠다 집에 가서 따뜻한 차 많이 먹어요 멤버분들 멤버분들 저희 저희가 12명 버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24명 버전으로라도 해보는 거 어때요? 24명 버전으로라도 해보는 거 어때요? 아 이거 6명 버전 더 있어 저희가 12명 버전으로 중간 끈끈씩 다리가 비거나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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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받아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 인사드리고 가볼게요 진짜 진짜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크림패스 비저넘이 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잘자요 잘자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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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조심해서 가요 여러분 즐거웠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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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우리 멋진 무대 보여주신 우리 트위프레스에게 뜨거운 박수가 불합니다 다운됩 dura stick 고마워요 놀아 꿀드 уем 하하하